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6.1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선거 후보자를 대상으로 13일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거민, 교부합니다. 선거권자의 추천은 관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추천 인수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. 선거권자 추천장은 입후보 예정자나 배우자,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. 구청장은 300인 이상, 500인 이하이며, 시의원 선거는 200인 이하, 구의원은 50인 이상, 100인 이하입니다. 선거권자 추천장 거민 교부는 공휴일을 포함해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